자, 구분건물 등기입니다. 34번째 테마 구분건물 등기. 아파트 등기라는 얘기죠. 여기 개나리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쳐봐요. 개나리 아파트 단지에 405동이 있어요. 405동이 있습니다. 이 405동을 1동 건물 전체 그래요. 405동에 가보면 1호 라인, 2호 라인이 있겠지.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601호 그래요. 이 101호서부터 601호까지를 구분건물 또는 전유부분 그래요. 그죠? 전유부분. 그리고 1동 건물 전체가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법정대지 그래요. 그죠? 법정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요. 이 501호라고 하는 구분건물 전유부분을 A라는 놈이 분양을 받았다고 쳐봐요. A라는 놈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분양을 받은 자 그래서 수분양자 그러고 우리 민법에서는 구분건물 소유자 그래요. 구분소유자 그러죠. 이 A라는 놈이 501호라고 하는 구분건물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법정대지를 저벅저벅거리고 밟고 다닐 권한이 있어야만 이 501호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단지를 밟을 권한을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 그래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같다라고 보고 자, 구분건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구분건물 등기 쪽에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고 쳐봐요. 그죠? 가정을 해봅시다.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건물하고 토지는, 건물하고 토지는 하나로 묶여요. 그죠? 대지권 등기가 떨어지기 전이라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놀았어요. 그죠? 근데 이 구분건물 소유자의 신청에서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건물하고 토지는 하나로 묶입니다. 그죠? 토지는 하나로 묶입니다. 그걸 보고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건물은 전유부분 그래요. 토지는 대지사용권 그러죠. 대지사용권. 이거는 대지권 등기가 떨어지기 전에는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죠? 그래서 건물 따로 처분할 수 있고 토지 따로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건물하고 토지는 하나로 묶여요. 하나로 묶인다라는 것을 일체성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양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1호를 A라는 놈이 타인한테 처분했다라고 한다면 그죠?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처분에 뒤따라야 되겠다는 얘기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대지권 등기의 기재례가 우리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고 자, 우리 출제자는 뭘 물어보게 되냐면 뭘 물어보게 되냐면 이 두 놈이 대지권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두 놈은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이후에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가정을 해봐요. 여기, 여기 백번지 일필지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 일필지 토지가 있어요. 법정 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위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501호라고 하는 구분건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떨어진 후라면 이 건물만에 관한, 그죠?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허용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지 않다?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 등기가 가능하다면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면 건물하고 토지는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죠? 또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죠? 왜? 분리가 일어나니까. 또 건물만에 관한 압류, 그죠? 압류, 가압류, 그지? 가압류,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죠?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저당권에 기초한 담보권 실행 경매가 들어갈 테고 여기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절차 기초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들어간다라고 하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등기에 허용이 될 수 없어요. 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 그래요. 그죠? 이런 가등기도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 경료가 되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체성의 원리에 위배가 되는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법 29조 제2호 뭡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 하나부터 각하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야. 그죠? 각하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이런 등기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건 절대적 무의 등기야. 등기한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직권으로 발소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걸 그대로 싸잡고 가서 그죠? 싸잡고 가서 이거를 토지 쪽으로 옮겨가 봐요. 토지만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압류, 압류, 가처분 토지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목적에 가등기 역시 허용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면 토지하고 건물의 분리가 일어나니까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출제자는 토지만에 관하여 그렇게 출제도 하게 되지만 대지권이라고 살짝 위장을 합니다. 대지권 떴다 그러면 앗, 이놈은 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 대지권 등기의 기재례는 우리 자료집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체성의 성질상 허용이 되는 등기 허용이 되지 않는 등기를 박스로 처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 대지권으로 ange고 도전하게 되서